자 세아이를 출전시켰는데 한아이가 떨어지고 두아이가 준규승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준규승전이죠? 네 이마음대 정시후! 자 앞으로 자 같이 준비하십시오 자 갑니다 나 못 봐. 이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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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어디서 오느라 나? 짬! 몸이 몇 kg? 25kg인가? 45kg이야? 43점! 43점! 거의 끝난 게임이라 보시면 됩니다. 준비! 그런데 안타깝게 이 경기가 3초 이상 갈지 자 준비하세요. 자 갑니다. 자 갑니다. 몸이 몇 kg? 25kg입니다. 25kg! 43점! 눈 감아ion같다. sizedz n 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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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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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3초 지났죠 정확하게. 3초 만에. 잘했다. 이번에도 뭐 형제와는 대결이에요. 그렇습니다. 미등. 내가 결승이 올라갈게. 싫어. 간단하네요. 싫어. 그리고. 게임 도중에 떡을 먹는 어린이들이 발견했습니다. 예선 탈락입니다. 떡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. 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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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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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이어́야!! wow 저 막 꺼기 싫구요 embrace zero 마음이 진짜 세다 저 그래서 제가 긍정주 흥한다고 얘기 아잖아요 자 눈물에 울면 얘 로카드입니다. 아 울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. 저하고 아들하고 한 번 하세요.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. 박준기 씨가 뒤로 넘어가는 데 2초 5입니다. 뒤로 발로 넘어가는 데 2초 5입니다. 자 준비해.